할리우드 여기도 최상식 날 깨져 어.. 피클에 들어와서 안될거 같은데 피클에 들어와서 안될거 같은데 피클냥 들어왔어요? 예 한조가.. 승혁이 잘생긴 피클냥이에요? 네.. 좋네요 좋네 남친이 승혁인가봐요 이름이 친구 아이디.. 친구 그랬나? 그니까 남친이랑 친구인데 짝사랑하나봐요 흐흐흐흐 자기itol이라 cheetos 이번판만웠다 우리 아프리카 방도 안 들어와 있는 피ğl willkommen 또 한조 아.. 이걸 한 조가 내가 살면서 한조 중에 그만해요 방송 종료, 강제종료 두번 당했던 그 중에 하나가 피클냥 아 빨리, 정상식 하세요 네 이브..... 그만해요 돼지플레이 마스터라는 분 투 할만해요 수신님 투 하실래요? 투가 뭐예요? 서든투 아 서든투 서든투 피클이 아이디로 해보려다가 말았었는데 콜라님도 그래픽이 길고 뭐고 그지 같다고 하지 말라던데? 어제 해봤어요 서든투 어제 콜라님이랑 저랑 같이 했는데 콜라님도 어저께 물어봤을 땐 그지 같다고 하지 말라더니 어저께 저분이 형 했다고요? 야 하지 마세요 아 우리랑 고생 게임만 해가지고 서든투는 좀 안 맞죠? 어 뭐야 여기 왜 다 있어 뭐야 왼쪽에 다 있고 오른쪽 2층에 바스티온 뭐 하긴 뭐 서든투를 할 바에요 오른쪽 2층 바스티온 나 말하잖아 이사람들아 이래 누구 스카프하지 저 사람 뭐 먹고 있어요? 고기 먹고 있어요 콜라님? 아냐? 뭐 우모우모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콜라님 나 쎄래 죽었어 왼쪽에 포탑 이제 피클령 되어lah 내부겐 아이씨 아파 메이메이 오른쪽 메이 방해 메이메이 봤어요? 못 봤어요? 하 아 뭐야 어 야 메일 궁을 한조 두명만 타고 가고 살리고 아 아퍼 이미 한조 너물 날아 끼고 있었잖아 사발라가 로봇 변신할때는 공격 안한다고 갑니다잉 팁시다잉 치료가 필요해 바스티온 위치 브리핑 줌 바스티온 죽었어요 그냥 들어와요 바스티온 왔어요 1층 저거 잡았네 아 아파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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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격 하나 있어요 아 아프다 아 아프다 나 좀 보호 좀 해줘 여자잖아 보호 좀 해줘 뭐 해주고 있잖아요 뭐 보호해줘 나 계속 죽음을 아무도 토를 비우면서 떼는 거 뭐가 필요했다 그래도 아 엉덩이 메이커 있어요 아 아 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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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님 저격 조심 네 조심할게요 여기 솔져 가자 가자 뒤에 메인 뭐 나 메이야 위리 부활 활성화 여기 밑에 두고 있었다 궁이 안 써져요 오케이 공 이무르님 별로 필요없는 캐릭터 괜히 살려 괜히 살려 저 캐릭터 먹으려고 이무르 죽었는데 아이 저격당했어 아니니? 아 아파 저격들 저격들 빨리 가요 와 이걸 못잡어 자 우리 공격이 수비야 후회하십쇼 아니 위도한테 부조하덜까 난 치 에음 에헴 아 나 궁 진짜 살려줘 어깨 좀 보호 좀 해요 진짜 아 이 사람 겁나 못 배웠어 진짜 아 깨끗이 났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치유가 필요하다 아싸 아아씨 뒤에 도르비온 뒤에 도 도르비온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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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낑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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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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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또다 리얼도 파기 뒤에 솔져 뒤에 솔져 콩완성 솔져 아 아 콩 아까 난 살았다 뭐야 엉덩이메이커 있어요 위도 위에 위도 위에 아 아 못 때렸다 뾱 아 아 제발 아 위도 피 1인데 그걸 못 잡니 아 아 피 1인데 그걸 못 잡아 아이 저 메이한테 얼어있었어요 아이야 연우는 죽지 않아 엉덩이메이커 메이트 메이트 엉덩이메이커 자 윈킹이 이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싸워 아 나 얼었다 망할 빠르 우아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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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간에 리퍼 조심 짜아 나 좀 보호해줘 이 사람들아 피 리퍼 피 리퍼 피 리퍼 피 리퍼 피 리퍼 아론님 안녕하세요 피 리퍼 저거 피 20 아니 10인데 한 대 한 대만 잡았다 화물 밀라구 화물 일거라 화물 야 위도우다 부활완성 자 갑시다 왼쪽이 리퍼 왼쪽이 리퍼 후한 네 아 뒤에 리퍼 소리가 오케이 나이스 쩌네 쩔어 베냐타 3금 야 피클량을 끼웠는데도 이겼네 저기 우리 아프리카방 오지도않는 피클량을 끼웠는데 이겼네 아까부터 계속 이 얘기하는데 아프리카방 절대 안와 아이 나 죽는 영상 그지같애 씨 피클리마이 할리우드 수비 할리우드 수비 너 진짜 이거 뭐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리우드 수비 한조 한조 선픽 피클량이 저기 한조하는데? 승혁이 잘생김 한조 선픽 빡빡이 빡빡이 한조 선픽 네 빡빡이 하세요 빡빡이 빡빡이가 뭔데 베냐타요 베냐타 할 줄을 몰라요 나 이번판도 메르신 할까? 이번판도 메르시 고 달리님 안녕하세요 달리13님 안녕하세요 아우 손재라 나이 먹으니까 막 손이 저리하고 팔이 저리하고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수비야 나가요 고 야 어떻게 힐러가 제일 앞에 있냐? 고 자 5대6인가 신직 이한조 오랜만에 11일만 얼굴 보고싶습니다 나 지금 술먹고 있어요 얼굴 빨개요 은빛늑대 맞네 야씨 온김에 싸운다 온김에 싸운다 메르시가 힐러가 아니라는걸 보여주겠어 온김에 싸운다 컴온 11초 어? узна 在ここ ですね 아 애들 import 많아 짹 아아 아파아 아파 앗다 야 이거 뽀로거 아니야? 자 힐러 갑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히비고 가고있어요 오렌즈 스틸에 있어있어요 안돼 내 소파 안 돼 시빈님 저 실드 넣어주세요 나 죽었어요 말 시키지마요 빡쳤어요 힐러 때로 칠꺼 야 쟤네 엉덩이 메이커 겁나 잘해 태아 아 잠만 가즈 좀 가자 10등이 돼버려 아이 피클 형이네 와아 뭐해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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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요 잉 나 막고 있잖아 이 사람들아 아 아 리코 두마리 이 사람들 평소 솔로를 살 사람들이야 나 좀 보호 좀 하라고요 빨리 회복되나요 야 이런 나한테 힐 해달래? 아 물이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리코 뭐이리 많노? 리코 뭐이리 많노? 리코는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군요 아 니까 진짜 저거 미치 보소 나 힐러시키고 지는 캐릭터 바꾸는거 보소 아이 못 맞추겠다 야이씨 아니 아이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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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준이 계속 뛰겠니까 왜 그리 안해 내가 왜 그리했지 아 뭐야 이거 승리 5%짜리에요 경쟁전 아우 다 죽었어 씨 들어가 뭐야 이게 티컬 공격 아우 웅장이었고 아우 웅장이었고 아아 아아 블랙골 진짜 나만 걸리잖아 아 아 꼴 보기 싫어 다시 시작해볼까요? 솔져 세블디식스 이거 과연 이길까요? 과연 이길까? 아이씨 이 싫어 아 질러야 돼 답답하다 우리 형 오늘 왜 이렇게 해? 아 진정히 전투를 타던가 진정히 전투를 타던가 지효가 위험해 진정히 전투를 타던가 나 미치겠다 진짜 아하 내가 유튜브 영상 찐다고 했을 때는 제대로 좀 해주면 안 돼요? 어 더 못하는게 이렇게 아 위도 겁나고 아 저기 있어 공둑이 돌아왔다 아이씨 공둑이 있고 또 있다 낄 것 같은데 여기서 막으면 나 여기서 이러고 있는건 공둑님께 우리 아프리카방도 아니야 버려 공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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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아파 너무 졌어 무릎 깨졌어 공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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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팀이.. 쏠져 여기 앞에 힐러 있어요 적팀 힐러 있어요 적팀 위도 어딨지? 리퍼 힐 다운 조심조심 일로와요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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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일로와요 일로 일로 나 다치기 싫은데 썰어 나이스 여기까지 밀린지 안해 죽는 사람 없네요 여기 길어 어디야? 어디 가는 거야 여기를 겁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 사기 위스톰 있네 사기 위스톰 있네 사기 위스톰 사기 위스톰 사기 위스톰 공원 이우 이우 위에다 깔았고 이우 나이스 이겼다 이거 궁이면 뭐 1번 버티지 피크는 진짜 못하는 거 같아 3입견이 문제인가? 못한다고 하니까 진짜 못하는 거 같이 느껴져 진짜 못해요 저희분 우리 아프리카 방도 안고 오늘 아크는 끝인가요? 지금 서버 두 개가 다 안 열리고 있어가지고 얼떨기라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 돈다 메이 돈다 야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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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야 우리 바스티운 잡지마 아이 킬 다 잡았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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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꾹꾹 힐 힐 힐 힐 힐 힐 와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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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3이다 와 P3으로 살았다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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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미쳐 왜 토틀씨랑 아이 그 1인궁 쓰기 아까워가지고 P라도 깎으려고 결국 1인궁 썼잖아요 P 깎았어요 얘들 과연 1인궁으로 한 명 잡는게 또 이루다니 제가 1인궁으로 아 1인궁으로 메르시 땄지 메르시 딴 다음에 또 잡을라고 아프다 메르시 궁 있을거 같은데 아 나이 뭔데 아까 메르시 이쪽에 처음에 왔을때 좀 썼어 얘 덮밟았다 나이크 20명 녀석척지 오케이 콘 녀석척지 석세스 필수는 내가 1위 토르비온이 1등이면 주워 먹은거죠 아 뭐야 개마스 개멋사 개멋사 아 개행위해 아 아 아 아 아